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에여넷은 9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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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셋의 후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어제 말씀에서 보셨는데요 아마도 상당한 문명사회를 형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산업 그리고 예술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한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큼 도덕성은 발달하지 못했어요 폭력이 난무했고 라메과 같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을 용납하는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이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들은 연약했고 말씀 어디에도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나와있는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의 끝에는 셋의 아들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세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비교했을 때 고작 세세의 후손의 차이가 있다면 가인의 후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보다 너무 연약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 풍요로운 곳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힘을 달라고 말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릴게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주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일까? 제가 한번 그림을 잠깐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죠 눈을 치우는 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고작 하나님에게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따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1, 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닮은 그 모습을 나에게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았죠?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눈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 만드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에게도 그렇게 부르셨고 가인에게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신 자리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가인의 문화 속에서 세워졌고 라메과 같은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라메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라메의 옆에 붙어서 줄을 잘 서야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기 좋은 사람들을 인싸라고 합니다 인사이더의 줄임말인데 인스타 또는 SNS에서 인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화려합니다 대부분 얼굴, 몸매, 스펙이 뭐 완벽합니다 종일 인스타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시선이 팔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갑니다 여러분 인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하루 한 시간 이상 SNS를 보시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떠난 애녹을 말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녹을 보여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싸를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인스타보다는 아마도 동해일기 쓰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 삶 자체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애녹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애녹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녹이 되시겠습니까? 이 애녹이라는 말의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2022년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 결단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애녹이 될 수 있을까? 그 애녹은 대체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하나님께 불림을 당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역임을 받았어요 이제는 단서를 찾았어요 애녹같이 살려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맺으면서 사는 것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 믿음이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어떤 대상을 잘 믿는다는 것은 믿을만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을만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해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태어나면 그 품에서 서서히 자라면서 부모들을 믿습니다 엄마를 믿습니다 왜 엄마를 믿을까? 이 아이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 태어난 아이는 그 시커먼 무엇인가가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울겠죠 자기도 그런데 울기만 하면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울음에 반응하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밥을 주고 배를 불리게 해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울면 반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 아파요 라고 울면 나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똥을 다 싸놓고 자기의 수치를 자기도 더러워하는 그 일을 웃으면서 기저귀를 가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이 생길까요? 점점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분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입양간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아빠가 있었대 날 낳아준 엄마가 있었대 그러나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들을 믿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가끔 편지만 쓰고 그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기독교는 참 좋은 거야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교리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명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번 명절에 오지 말아라 근데 막상 가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같이 있는 자녀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앤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주님과 어떻게 살까? 보이면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음성을 또렷하게 좀 들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이 내 앞에 보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은사를 쫓아다닙니다 예언하는 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보고도 그 시대를 가르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도 그분과 하나 되어 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보기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시작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와 똑같습니다 오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나 배고파요 주님 나 아파요 그렇게 부르지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부르지 않는 울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이 성령님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라면 하는 거라면 우리의 지성의 영역 안에서 지정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일기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이 교회에 와서 동행일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3년 동안 인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안 쓰면 나갈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그때는 썼어요 3년 후 북경으로 가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땅 그 가나한 땅에서 가자마자 기근을 만났어요 성도는 딱 두 명이 남아있었고 공기 문제 교회 월세 임대료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가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제 믿음의 수준이 북경의 스모그 수치하고 비례했습니다 스모그가 올라가면 원망이 많아지고 믿음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때 동행일기 속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음 달은 어떻게 버텨야 되나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했지만 저녁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동행일기 댓글 하나 달리면 너무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두산이 힘내세요 그 동행일기에 원망했다 감사했다 찬양했다 다시 회개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동행일기 속에 담은 것입니다 동행일기를 통해서 저의 인식 가운데 주님을 모셨고 그리고 제 생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영적인 연습만 집중했지 기도하면 된다 말씀 보면 된다 했는데 실제로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인지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훈련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런 동행은 못 해봤던 거예요 몇 개월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정확하게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거의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상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께 깊이 빠져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주님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분과 함께 거하니까 그분과 함께 사니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이겨지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끊을 수 없었던 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득하니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하루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그러다가 지금 당장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애녹을 잠깐 경험한 겁니다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것을 보면 여전히 두 애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그분과 24시간 동행해야 능력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믿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너무나 두려운 말 제가 그때 어 그럼 내가 당신을 믿어? 진짜 믿어? 흔들리지 않고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냐고 물을 때 사랑하라고? 사랑한다라고 대답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매 순간 동행해 보십시오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살아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게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이겨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제 목표 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주님 주여 끝까지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보이지는 않지 오늘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아버지 2022년도에는 흔들림 없이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창조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은사를 쫓아다니고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같이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 나를 생명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도 동일하게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붙들고 을지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을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을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 예수님과 아버지 눈을 열어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나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화해서 사랑이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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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